대외 업무관리 교재 84페이지부터 객관식부터 진행하겠고요 대외 업무관리 84페이지 허가 기준인데 과거에는 무조건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은 최근에는 나오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법이 많이 완화가 됐어요 현재에 맞게끔 법이 강화되다 보니깐 문제 출제를 최근에 안 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고 과거에는 무조건 한 문제 이상 두 문제 이상 나왔던 파트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하나씩 하나씩 기출문제 위주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공동주택관리상 전유부분 공동주택의 전유부분 시설 및 또는 설비를 철거하는 경우 동의의 필요요건은 전유부분이에요 전유부분이에요 공동주택의 철거죠 파손 철거에 대한 철거 부분에 있어서의 전유부분 시설 부분에 대한 동의요건은 무엇이냐 1번 회당시 가사 1번 해당동 거주자의 입지ther기 2번 해당동 거주 mm 9 거주자의 입지등의 2분의 2 파손 철거에 대한 이야기죠 그중에 공동주택의 전유부분에 대한 이야기죠 보면 3번이 되겠죠 전유부분은 해당동 거주자의 입주자 등의 2분의 이상의 동의 요건으로 우리가 해야만 신고를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전유부분이기 때문에 해당동에 거주하는 입주자 등의 2분의 1 이상에 있어서 허가 기준이 된다고 하죠 세부적인 상황을 살펴보면 3분의 2 같은 경우에는 같은 조건에서 파손 철거에서 공용부분일 때는 3분의 2가 되겠고요 전유부분에서는 2분의 1 입주자 등의 2분의 1이고요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동의는 용도 변경의 경우에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가 되겠죠 얘가 특이사항이죠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는 용도 변경의 공동주택 부분에서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다라고 하죠 아파트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이동, 전동, 전체의 3분의 1을 받아야 된다 불가능하죠 파손 철거에서 전유부분은 2분의 1 입주자 등의 2분의 1이고 공용부분은 입주자 등의 3분의 2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제 2번 공주법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시장군수 구청장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는 행위는 어떤 거냐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는 행위 둘 중에 하나죠 어떤 것이 있을까요? 창틀 문틀 교체 공동주택 세대 내에 세대 내죠 세대 내에 천장 벽 바닥 마감제 아파트 입주하면 새로 입주하면 아파트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죠 마감제 공동주택 급수 배관 등의 배관 설비 교체 대수선 대수선 5번에 난방 방식 변경에는 파손 철거는 제외한다라고 하죠 그러면 신고허가 받아야 될 것은 어떤가요? 대수선이죠 대수선 대수선 말고 다른 것들도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대수선 말고 첫 번째 용도 변경 있죠 아까 용도 변경 공동주택에 대한 3분의 1 전체 입주의 3분의 1이라고 얘기했고요 용도 변경 개축 재축 대수선 여기 있죠 대수선이 있고요 파손 철거가 있고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설치도 신고나 행위허가 중 하나죠 전체 구분한 거죠 용도 폐지도 마찬가지고 증축과 증소를 뭐한다 신고허가를 받아야 된다 각각 세부사항에 대해서도 문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자 옳지 않은 것이죠 옳지 않는 것 공동주택 법령상 시장, 군수, 구청자의 허가 신고의 필요 요건으로 행위 변경이 옳지 않은 것 이라고 얘기하죠 자 먼저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을 용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 용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대시설이나 복리시설 용도로 변경경으로 신고를 필요한다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을 건축물 내부에 시설물 또는 철거하는 경우에는 구조에 안전이 없다고 누가 시장, 군수, 구청자의 인정하는 경우로서 전체 입주자 등의 2분의 2사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세 번째 공동주택을 개축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동의 3분의 2 허가를 얻어야 된다 네 번째 공동주택의 용도 폐지를 하는 경우 유해의 방지를 위하여 시장, 군수, 구청자의 부대기 인정하는 경우로서 해당동 입주자의 2분의 1의 이상을 허가를 받아야 된다 다섯 번째 부대시설 및 입주자의 공유시설 복리시설을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죠 틀린 질문이 어딜까요? 뭐 비슷하죠 다 허가 허가 4번 되겠네 4번 자 어떻게 해요 입주자 등의 3분의 2 동의죠 여기는 3분의 2 동의 용도 폐지는 위해 방지가 기본적으로 나와야 돼요 위대의 위해 방지가 용도 폐지하는 경우는 위해 방지를 위해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대기 인정하는 경우로서 입주자의 3분의 2 동의를 받은 후에 가능하다 라고 이 질문이 틀린 질문이 되겠죠 나머지는 옳은 질문이 되겠네요 자 헷갈린 부분이 많아요 여러분들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학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네 번째는 시장, 군수, 조건이 허가를 받는데 어때요?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상을 받아야 된대요 부득이한 경우 위해 방지 아까 보셨죠? 위해 방지 위해 방지 이럴 때 어디에서 해요? 아까 보셨잖아요 그죠? 금방 어떤 거죠? 폐지죠? 입주자인 공유 모든 사람이 쓰는 복리시설이죠 그러니까 전체 입주자의 기본적으로 전체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2분의 1이냐 3분의 2냐 라고 봤을 때 3분의 1 요건은 용도 폐지 밖에 없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1번을 보시면 입주자 공유하는 복리시설은 허가 기준이 없고 신고 기준만 유일하죠 용도 변경에서 공동주택은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이지만 공유자 아닌 상가죠 상가인 경우에는 용도 변경은 허가 기준이 없고 그냥 신고만 하면 돼요 유일합니다 이것도 자주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죠 세대 구분형 설치는 뭐예요? 전체 세대의 10분의 1 이상이 전 전 시간에 이렇게 했어요 전체의 10분의 1 그 다음에 해당 동의 3분의 1 이상이 해야 되죠 기억나죠? 전체의 10분의 1 해당 동의 3분의 1 사업 승인인 경우는 3분의 1 동의죠 자 입주자 공유 지금 보셨고 용도 폐지는 뭐예요? 전체의 복리시설 누구나 사용하는 이설이죠 누구나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용도 폐지하는 경우 뭐예요? 필요에 의해서 사용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용도 폐지인 경우는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 중축이나 중설하는 사업 승인 계획, 최초의 사업 승인 계획 내에서 움직여야 된다 그 다음에 입주자의 복리시설의 개축인 경우에는 이거를 개축, 새로 뭔가 할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동의 그 다음에 다만 비내력 배관 설치인 경우에는 해당 동의 입주자 등의 2분의 1 이상의 요건을 갖춰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5번 보겠습니다 신고 기준이네요 신고 기준 신고 기준 별표 3에 정하고 있는 별표 3이 계속 변경되고 있어요 변경이 맞게끔 계속 변경되다 보니까 이제 문제 내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출제인들도 전에는 딱 법이 정해서 그걸로 됐는데 워낙 많이 바뀌다 보니까 지금은 자주 나오지 않아요 그나마 다행이죠 어찌보면 더 점수 내기 쉬웠던 문제 중에 하나예요 다 외울 수 있었던 거니까 근데 워낙 지금 복잡해져서 그렇죠 전에는 다 외웠던 상황들이에요 그래서 나오면 다 맞는 질문 중에 하나였죠 자 1번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동의를 얻은 후 구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의 복리시설 증설하는 행위는 뭐예요? 신고 기준이 아니죠 자 2번째 두 번째 유해 방지를 위해서 시장군수 부처가 부대하게 인정하는 경우로써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을 용대 폐지하는 경우 이것도 그렇죠 해당동 3분의 2 동의를 얻은 후 공동 대수선하는 행위 공용법을 차선하는 행위 5번을 보시면 적합원으로써 부대시설 공유 아닌 상가죠 용도 변경하는 경우에는 뭐예요 신고하는 기준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뭐가 용도 변경 뭐 부대시설 공유 아닌 입주자의 복리시설 상가죠 상가는 용도 변경을 할 경우에는 신고 기준이다 자 6번 보겠습니다 6번 문제 자 6번 공주법상 공동주사 관리에 있어서 시장군수 구청장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할 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다음 중 정하고 있는 허가 기준은 맞는 거 허가 기준 주차장 주차장에 환경친화정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해가는 법률에 따라서 전기 자동차에 고정형 충전기 및 충전 전용 구차 구역을 설치하는 행위 두 번째 공동주택 및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에서 주택법에 따른 사형검사를 받아서 면적 10% 이상을 유치원 증설하는 행위 노약자 장애인 편리한 부대시설 입주자 공유시설의 계단을 단체화 철거를 하는 행위 그 다음에 네 번째 주택 건설 기준에 대한 규정에 적합한 범위에서 관리사무소를 사형검사를 받은 면적 규모 10% 파손 철거 증축하는 행위 다섯 번째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시설 공유인 복리시설에서 구조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시장군수 구청장 인정한 경우로서 증설 증축하는 경우로서 전체의 이분이 닿는 행위 5번이 되겠죠 허가 기준은 자 7번 보겠습니다 7번 10% 범위에서 파손 철거 또는 증축 중설할 수 없는 시설물은 뭐예요 증축할 수 없는 시설물은 자 어린이집이 되겠죠 어린이집 주택단지 안에 도로나 어린이 놀이터나 경비실 그 다음에 가능한 구내 설비는 신고만으로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의 10% 안에서 파손 철거 또는 증설할 수 있는 행위가 되겠고요 어린이집은 행상이 없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8번 가겠습니다 8번 8번 공주법상 공동주택 등에 대한 시장군수 구청장의 허가 및 신고 기준으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1번 공동주택에서 노유자나 장애인 등의 편리를 위한 계단의 단층 철거 등 경미한 행위는 입주자 대표의 동의 후 신고를 하여한다 라고 되어 있죠 두번째 부대시설 및 입주자 국립복리시설의 증축 중설은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동의 후 허가 받아야 된다 맞는 지문이고요 세번째 부대시설 및 입주자가 입주자 국립복리시설의 파손 철거는 3분의 2 동의를 얻은 경우 허가를 받아야 된다 라고 되어 있고요 네번째 네번째 공동주택의 용도폐지 아까 얘기했죠 용도폐지에 위해방지를 들어가야 된다고 했죠 위해방지가 있고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동의 어둠으로 되어 있고요 그것도 맞는 지문이 되고요 5번은 5번은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증축 증설의 규정 중 사회용 검사를 받은 면적의 10% 범위에서 유치원을 중축하거나 장애 노인 편의 증진을 위해서 법률에서 편의를 설치하려는 경우는 허가가 아닌 신고죠 이게 틀린 지문데 아까 전 지문이 나왔던 거죠 어린이 유치원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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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를 필요한 행위가 되겠죠 9번 보겠습니다 9번 전체 입주자의 해당 동의 입주자의 3분의 2 동의를 받은 경우는 각각 전체 면적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주차장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용도의 필요성을 시장군수 구청자 인정대로 허가를 얻어야 된다고 되어 있죠 전체 입주자죠 해당 동의 아닌 여기는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동의가 해야 되네요 두 번째 공동주택에 대한 노약자 및 장애인의 편리를 위한 계단의 단층 철거는 해당 동의에 거주하는 입주문의 2분의 2 이상의 동의 후 신고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죠 동의가 받을 필요가 없죠 그냥 신고만 하면 되죠 입주자 대표에서 동의한 다음에 하면 되죠 편리한 이런 단층 철거에 대해서는 입주자 대표의 동의 후에서 신고를 하시면 되죠 이것도 틀리면 되겠네요 세 번째 어린이 놀이터를 검사 받은 면적 또는 규모 10% 범위에서 파손 철거 또는 증설 증축하려는 증축 증설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받으면 되겠죠 입주자 대표의 동의 후 신고를 필요한 사안이죠 이게 맞는 질문 되겠네요 4번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 용도 변경이에요 그럼 이건 신고만 하면 되겠죠 용도 변경 신고만 하면 되죠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 용도 변경은 신고 허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틀린 질문이 되겠네요 5번 부대시설의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파손 및 철거로써 건축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 전부를 철거한 경우 전체 입주자의 3분의 동의를 받은 후 허가를 해야 된다 전체 입주자의 3분의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되죠 그러면 이것도 5번도 맞는 질문이에요 교재도 틀렸다고 했는데 맞는 지문 되겠어요 전체 입주자의 3분이 10번 입주자의 동의받은 다음에 이것도 5번도 3번하고 5번 맞는 지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0번 문제가 있어요 10번 자 어떤 설명이냐 공중준법상 위해방지죠 위해방지는 뭐에요? 아까 얘기해서 위해방지에 해당되어 3분의는 뭐에요? 왜요? 5번이죠 공동체 용도 폐지 그죠? 용도폐지 보시면 되겠어요 자 보시죠 공동체 용도 변경은 전체 입주자의 3분의 동의죠 3분의 동의 그 다음에 파손 철거에 위해방지라는 표현은 반드시 나와야 되고요 입주자 등의 2분의 1 이상 철거도 맞죠 파손 철거는 위해방지가 해서 시장군수 구청장 인정한 다음에 입주자 등의 2분의 1이 나와야 되죠 대수서는 전체죠 대수서는 해당 동의의 3분의 동의를 받아야 되죠 해당 동의 그 다음에 용도폐지는 위해방지 나오면서 당연히 3분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입주자의 3분의 1을 받아야 된다 해당 동의입니다 자 문제 11번 보겠습니다 11번 공주법상 부대시설 및 입주자 국민 복리시설 건축물 내부의 시설 또는 설비의 철거로 시장군수 구청장이 구조의 안전이 이상 없다고 하는 경우로써 전체 2분의 이상의 동의를 받은 여건은 뭐였어요? 파손 철거 파손 철거 중 하나죠 공유인 부대시설 공유인 복리시설 파손 철거가 해당 되겠죠 내용을 보시면 부대시설 개축에서는 전체 입주자의 3분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체 공유 시설 파손 요건이 있고 공동 주택의 철거는 시설물 설비 철거의 구조의 이상이 없어야 되고요 아까 전유부부는 해당 동의 2분의 1 공용부부는 3분의 2 비내력은 무조건 입주자 등의 2분의 1 이건 뭐 다 동일하죠 비내력은 이렇게 보시면 되고 4번은 입주자 공유 아니면 개축 5번은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 용도 폐지는 위해방지에 전체의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 요건을 받아야 된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죠 문제를 계속 풀다 보면 답이 보이죠 자 12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옳지 않은 것 허가 중에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옳지 않은 것 공동 주택의 전유 부분을 파손하고자 할 때는 시설물 또는 설비의 철거로 구조 안정에 이상이 없다라고 시장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써 해당 동 거주의 2분의 1 동의를 얻어야 되죠 파손 철거 자 두번째 공동 주택을 개축하고자 할 때는 개축하고자 할 때는 해당 동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되죠 세번째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 용도 폐지는 용도 폐지에요 용도 폐지는 어째요 용도 폐지는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써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용도 폐지 3번 4번 볼게요 부대 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을 철거하고자 할 때는 위해방지를 위하여 시장군수 구청에 부득이하고 인정하는 경우로써 해당 동의의 거주하는 입주자 등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5번은 부대 시설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 대수선 대수선은 전체 입주자 등의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12번은 3번이 틀리겠네요 3번이 그냥 인정하는 경우로써 동의 요건이 필요하지 않죠 13번 먼저 보겠습니다 4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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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할 수 있는 대상 시설으로써 옳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보이죠? 그죠? 조경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이 되겠고 주민운동시설 놀이터 도로는 해야 되죠 조경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은 해당 사항이 없다 전체 입주자의 3분의 1을 받아야 되는 종류 요건 1, 2, 3은 1, 2, 3은 2분의 1 범위 내에서 변경할 수도 있죠 변경할 수도 있다 15번 보겠습니다 15번 공주법상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 기준 중에서 허가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는 것은? 않는 것은? 어떤 거예요? 허가 기준을 정하지 않는 것 허가 기준, 신고 찾으면 되죠 신고 찾으면 용도 변경이 얘죠 얘는 신고만 있으니까 나머지는 기준으로 요건이 다 있죠 자,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변경, 공유 용도 변경, 기타는 있어야 되죠 자, 신고 기준만 있구요 기타 보면 4번 보면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대수선은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동의를 받아야 되구요 대수선은 해당 동의의 3분의 2 동의를 받아야 되죠 차이 이해되나요? 해당 동의의는 전체죠 시설물 자체, 소유 자체가 전체고 이건 해당 동의의 2, 그죠 부대시설, 입주자 공유시설은 전체가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가 들어가는 거고 공동주택은 한 동에 대한 대수선은 해당 동의에 대해서면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거 특히 입주자 공유 아닌 복리시설 용도 변경은 신고 사항만 있다라고 신고 기준만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구요 자, 16번 용도 변경입니다 용도 변경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 용도 변경으로 옳지 않은 것 자, 공동주택 용도 변경 허가는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동의 이제 눈에 보이나요? 공동주택 용도 변경은 허가는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죠 아파트를 다른 곳으로 용도 변경 한다라고 하면 전체예요, 단지 전체에 3분의 2 동의를 받으셔야 되겠죠 당연히 자, 공동주택 용도 변경은 법령의 개정이나 여건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서 주택 건설 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건설 기준에 부합하게 된 공동주택의 전유 부분은 동기적인 적합한 시설 용도 변경하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구요 개축입니다 개축, 공동주택의 개축 개축, 제축, 대수세 공동주택의 입주자 해당 동의죠 해당 동의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4번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대수선에서 내력벽에 관한 배관을 설치한 경우 전체 입주자의 2분의 1 이상을 얻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내력벽은 2분의 1이죠, 내력벽 그 다음에 5번 노약자 장애인 편리를 위한 계단의 단층 철거는 입주자 대표 동의만 받으면 되죠 허가 필요 없죠 동의받고 신고만 하시면 되는데 허가를 받아야 틀리면 되겠죠 16번은 이제 4번이 되겠네요 개축에 대해서는 3분의 2 동의를 받아야 되고 용도를 해야 되구요 3분의 2 전체에 3분의 2 봐야 됩니다 17번 리모델링에 대해서 리모델링에 대수선이 들어가는 거죠 대수선 정의가 나오죠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 리모델링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 첫 번째, 리모델링이란 정의죠 건축물의 노후와 억제죠 또한 기능 향상 등을 위한 대수선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증축 행위가 들어간다는 것 리모델링에 개축, 재축, 대수선 들어가죠 대수선이구요 증축도 뭐 해야 된다? 리모델링에 들어간다 자, 증축 경우를 한번 볼게요 증축 그 중에 증축은 증축은 사용검사일, 숫자가 다 나오죠 숫자, 숫자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돼요 증축은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검사일 건축법에 따른 사용검사일로부터 몇 년? 15년 15년 조례인 경우에 15년 이상이면서 20년 미미하는 조례로 정할 수 있죠 가능하죠 증축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15년 조례에서는 15년, 20년 중축이 가능하다 이것도 모르는 질문이 되겠죠 자, 증축의 범위는 증축의 범위는 중요하죠 또 그럼 증축의 범위가 나야되죠 각 세대의 주거전용 면적의 몇 프로? 30% 이내죠 35년 예상황이 8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40% 이내까지 뭐하다? 증축이 가능하다 30, 40, 85 그 다음에 15년, 15년, 20 나갔죠 그런 숫자를 통해서 문장을 연결시키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자, 각 세대의 중축 각 세대를 증축 가능 면적을 합산한 면적 범위에서 기존 세대의 몇 프로에 30% 이내에서 세대를 증축하는 행위가 가능하다 라고 했는데 몇 프로에 15%죠 15% 이내에서 세대수를 증축하는 행위가 가능하구요 그 다음에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3개층이 가능하죠 그래서 틀린 질문은 4번 되겠습니다 4번 15 자, 우리 중축에는 세대 증가형이 있고 수직 증가형이 있어요 요거는 세대 증가형인데 15% 이내죠 15% 이내에 가능하고 14층 이하에는 2개층까지 기본적으로 3개층이고 또 뭐가 있어야 된다? 구조도가 있어야 돼요 구조도 건축 당시에 구조도가 있어야만이 뭐하다? 리모델링 가능하다 라고 봐야 되죠 수직인 경우에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에는 뭐 있어야 된다? 구조도까지 있어야 되고 기본적으로 3개층이지만 14층 2학년은 14층 2학년은 2개층까지 가능하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돼요 15% 이내에 세대 수는 면적에서는 30, 40 기본적으로 15년 조례에서 15년 20년 보시면 되고요 자, 전반적으로 리모델링에 대한 정의를 이야기했습니다 리모델링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있구요 그리고 뭐 있어야 된다? 중축인 경우에는 수직으로 중축하는 경우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구조도까지 있어야 된다 수직으로 중축하는 경우에는 구조도까지 있어야 된다는 사실까지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18번 문제 보고 잠깐 씻을게요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거 틀린 지문 찾는 거죠 틀린 지문 자, 첫 번째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입주자 대표인은 소유자의 전원을 받아서 전원의 동의를 받은 입주자 대표인은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얻어서 리모델링을 할 수 있죠 자, 두 번째 조합이죠 조합인 경우도 가능하죠 조합이 조합을 설립하면 리모델링이 가능하죠 그렇지만 입주자 대표인은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된 조건이 있구요 조합은 설립하면 가능하죠 자, 근데 이제 업체를 선정한다는 거죠 총회에서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후 입주자 대표가 시공자 선정에 의해서 2회 이상 경쟁 입찰이 하였으나 없는 경우에는 최저 입찰에서 미달하는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경영의 미달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수익이 가능하다 이거겠죠 자, 세 번째 시장, 군수, 구청장은 리모델링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죠 실제로 하고 있어요 근데 별로 효능은 없는 것 같아요 하고는 있는데 자, 네 번째 리모델링에 공동주택 리모델링이 있어서 일부 공용 부분의 면적을 전용 부분의 면적을 변경한 경우에도 경우에도 소유자 나머지 공용 부분의 면적은 변하지 않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변화 권리 변동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죠 공용 부분은 면적이 변하지 않는다 그럼 틀린 질문 5번 되겠네요 다 맞으니까 자, 보시죠 자, 세대 공유자 입주가 입주 공유가 아닌 복리 시설을 중축하는 경우는 주택과 주택 외에 시설이 동인 건축물을 건축 경우는 기존 주택 연적의 10% 이내에 범위에서 중축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15% 15% 이내에 범위에서 중축할 수 있다라고 리모델링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서 틀린 질문은 5번이 되겠네요 5번이 네 잘못 설명했는데 5번은 10% 중축 면적의 비율 범위 안에서죠 중축 면적의 비율 아까 10% 세대의 면적에 대해서 10%고 이거는 중축 면적 비율 안에서 가능하다 라고 하죠 10% 범위가 아니라 중축 면적의 비율 범위 안에서 가능하다 라고 해서 5번 지문이 틀리게 되겠네요 주택 조합에서는 당연히 할 수 있고 입주자 대표는 전원이 동의받은 다음에 시행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면적은 이거 권리변동이 없다 이 지문 자주 나온 지문이니까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 면적에는 변형이 없어요 공용부분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전용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다 라고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19번부터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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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